유스케어 문화관 금화토리에서 공연을 가졌던 연주자 그리고 연주단체를 소개해드립니다. 유스케어 클래식입니다. 클래식 전문화 나오사 양종화에요. 오늘은 백석대학교 피아노 교수인 피아니스트 금혜승님의 독주의 실황입니다. 피아니스트 금혜승은 진지하면서 풍부한 음색으로 평가받고 있는 중견 피아니스트거든요. 독일에서 공부를 했고 또 미주와 유럽에서 다양하게 순회 독주의를 가지면서 현지 언론의 호평을 받고 있는 뛰어난 연주자입니다. 먼저는 인상주의의 대표적인 음악가 드비슈입니다. 프렐류도 2번에 있는 3곡을 들려드릴 거예요. 인상주의를 우리는 귀로 보는 음악이다. 그리고 소리를 통해서 이미지를 표현해내는데요. 화면 아래쪽에 제목이 있거든요. 제목을 인지하면서 들으면 훨씬 들으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요정의 무휘, 물의 요정, 불꽃 이렇게 제목에서 느껴지시는 대로 음악을 감상하시면서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피아니스트 금혜승입니다. 피아니스트 금혜승입니다. 피아니스트 금혜승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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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